피부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키스신 찍고 나서 얘가 이렇게 빨갛빨갛해졌거든. 내가 너한테 부탁했었잖아.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 키스신이 좀 있다 보니까 로코다 보니까. 손 줘봐. 우와. 뭐야? 보는 것 이상으로 까끌한데? 이 정도면 누구 하나 갈리겠는데? 이 정도면 누구 하나 갈리겠는데? 나 목이 몰리잖아? 그럼 이걸로 그냥 클릭어. 너무 시원할 것 같아. 그러네. 나중에 배우자는 이걸로 어필해. 가려운데 있어? 갈갈이에요? 박준영 선배야? 갈갈이야? 근데 여기는 너무 그때 좀 따가웠었거든. 그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갖고 시원아. 키스신 찍을 때는 우리 면도를 좀 하자 이러는데 갑자기. 난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오거든. 그 정도면 제모를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은데. 나는 제모는 진짜 안 할 거야. 왜? 이 숱이라는 거는 머리 숱과 수염 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버님.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버님. 그리고 난 나중에. 그럴 거면 여기 나오신 분처럼 길러야지. 누구? 하나님의 선물이면 다. 서수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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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수남? 서수남? 남용이 형. 서남용 선배님. 우리 이순만 선생님이 계셔도. 맞아. 근데 그거 알지? 이게 지금만 따갑지 길면 또 부드럽다? 트리트먼트 해? 진짜 부드러워. 그래 아까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술도녀 때. 길렀었잖아. 그때는 내가. 그 저기 뭐야. 세안제로 한 다음에. 기분상 린스를 한 번씩 해놨어. 여기에다가? 어. 진짜 부드러워지는 거야.